9.oston 컴퓨터 네 이 840ci 여부 모습인데요 너무 이쁩니다 뒤에 지금 Z8 하고 견주워도 안 밀릴 정도로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얘는 정확한 모델명이 840 CI 그리고 얘는 이 뒤에 배터리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프레임리스 유리라 이렇게 살짝 손대면 소리 들리셨네요 아래 손잡이를 살짝 당기면 문이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열어야 유리의 손상이 없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문이 엄청 무겁습니다 정말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묵직합니다 느낌은 벤츠 차량처럼 문이 짱짱하다고 할까요 제 차가 벤츠 타고 오니까 다른 제꺼 BMW는 문쪽은 약간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정말 짱짱합니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일단 차가 벤츠 분들은 타시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단 부분이니까 상단 부분도 아 비프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상처가 제일 많았던 부분 중에 여기 이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도 복원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먼지가 보이네요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가 보이는 거면 복원이 잘 된 겁니다 다음은 문을 열고 탔을 때 보이는 시트입니다 시트 이렇게 보면 약간 그림자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렌털을 켜보면 외롭습니다 이전 상태를 사진을 저희가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시트도 상처가 되게 많았는데 시간을 찾아보니 충분히 주셔서 깔끔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핸들도 복원을 통해서 깔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트가 이렇게 올리는 약간 아날로그 같은 느낌 계기판에 얘가 지금 97년식인데 리미티드가 300으로 이렇게 딱 찍혀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이 우드 부분들은 숙전사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아예 씌웠습니다 너무 크랙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밝은 것보다 약간 어두운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뒤에도 자연스럽게 귀여운 오브도 했고요 귀여운 박스 이 부분도 복원을 했고 여기 있는 핸드브레이크까지 이 박도에서 보니까 진짜 예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2, 3일 8 시리즈 중에는 인테리어는 아마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시간을 저희한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찾아본 컨셉에 맞춰서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뒷좌석까지 문을 닫고 그러면 올라가죠 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차감이라고 하죠 간지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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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미션 고맙습니다 어디까지만 됐고 기다려야 국扶운드 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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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